네, 갈게요. 하이큐! 안녕하세요. MC윤입니다. 2020년. 20년이라니 실감이 안 갑니다. 심의자리 수가 바뀌는 2020년 조금 더 새롭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? 2020년 뉴 젠데레이션 행복한 한 해를 되기를 기원합니다. 새해에도 행복 가득 사랑 가득 한 해 되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어지고요.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. 저희 MC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안녕! 새해 복! 새해 복! 새해 복! 새해 복!